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양제 드시면서 혹시 부작용 경험하신 적 있나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마그네슘을 먹었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 목통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 D를 먹고 나서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 그와 함께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번 대처를 해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가 안 먹던 영양제를 갑자기 먹고 나서 뭔가 다른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사실 배가 아프거나 또는 발진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만약에 이것이 안 먹던 영양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은 그 영양제를 첫 번째로 끊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끊으시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는 걸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호전되는 게 안 된다, 계속 배가 아프다, 발진이 안 없어진다 한다면 당연히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가셔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게 영양제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딱 얘기만 듣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면 사실 이것이 영양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걸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아픈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구분하기가 정확하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 상태를 진찰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일단 목통이 좋아지게끔 만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 좋아진 다음에 또는 또 피부 발진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좋아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좋아지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영양제를 드셔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만약에 증상이 똑같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영양제의 부작용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먹었을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영양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약에 대한 부작용을 구분할 때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약을 처방하다 보면 한 가지 약이 아니라 서너 가지를 조합해서 처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서 뭔가 발진이 생기거나 뭐가 생겼다. 부작용이 생겼다 하실 때는요. 저희가 그 환자분들 약을 일단 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다시 그 약을 드셔보시는데 세네 가지가 섞여 있다면 어느 약 때문에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씩 투여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영양제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도 한번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정말 그런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한번 확인하면서 진짜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영양제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졌다면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영양제 자체 때문에 영양소 자체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죠. 비타민 D 자체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비타민 B군 또는 비타민 C 또는 마그네슘 이러한 그 물질 자체는 순수 영양소잖아요. 그 영양소는 몸에서 필요한 거고 이미 몸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영양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부영제가 들어가는데 부영제 성분 일부가 아마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것이 제품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을 먹어보고 부영제가 좀 달라졌을 때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는 영양소 몇 가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C요. 비타민 C를 빈속에 드시면 당연히 속이 쓰리고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절대로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요. 물론 위가 너무 튼튼하시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비타민 C는 가능하다면 식사 이후에 바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고용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생기는 증상이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방구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큰 부작용은 아니죠. 그런데 더 많이 고용량이 들어가게 되면 설사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설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용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사가 안 할 정도로 용량을 좀 줄이시면 좋고요. 가스 나오는 정도는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타민 C가 조금 많이 들어가면 가스가 찰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부작용 정도는 감수하시고 드셔야 비타민 C의 고용량 요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까지는 아니고 가스 차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하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간혹 가다가 불면증을 일으키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타민 D라든가 또는 코엔자임키텐이라든가 또는 비타민 B곤을 저녁 때 드셨을 때 잠이 잘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영양소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저녁 때 드시지 마시고요. 오전에 또는 낮에 드시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양제를 드셨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부작용이 영양제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양제 부작용 없이 잘 챙겨 드셔서 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